반갑습니다. 국립외교원 5급 장별기출특강 49장이 되겠습니다. 20년도 국립외교원 문제가 되겠네요.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컵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하자. 바로 솔로 모형이 되겠네요.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황금률과 관련된 똘똘한 정리 한번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문제 한번 독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오십시오. 여러분들 황금률은 정말 빈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황금률은 엄청 중요한 주제다. 자 우리 서본결로 가겠습니다. 먼저 서론. 황금률이 어떤 의미냐. 황금률의 개념 정의는요.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균제 상태를 말함이죠.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균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조건이 뭐냐. 조건은 MPK는 자본의 한계 생산물은 NDG. N 인구 증가율. D 감가 상각률. G는 기술 진보율. 자 그렇다면 황금률의 경제학적 의미는 뭐냐. 자 바로 이겁니다. 자본소득의 분배율과 자본소득의 분배율과 저축률이 같다. 자 일단 서론적 개념에서 황금률의 개념 정의 1인당 소비 극대화 균제 상태. 자 조건 MPK는 NDG. N 인구 증가율. D 감가 상각률. G 기술 진보율. 경제학적 의미 자본소득 분배율과 저축률이 같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서론에서 언급해 드리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증명해 볼까 합니다. 본론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측면. 경제학에서 전통적 방식이죠. 우리 수리적으로 수리적으로 한번 뭐 해보자. 증명해 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는 그래프적으로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개념 정의가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균제 상태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균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 개념 정의를 한번 분석해 봅니다. 우선 1인당 소비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지. 1인당 소비란 1인당 소득 스몰 y에서 뭘 빼면 되겠습니까? 1인당 저축을 빼면 되죠. 자 일단 블랭크로 잠시 보류할게요. 1인당 저축을 빼면 1인당 소비다. 그런데 우리 극대화라고 하는 거. 우리 수학에서 극값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이거 미분을 해서 이 값이 0이 됐을 때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우리 5급 그래프 특강과 함께 5급 수리계산 특강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값은 미분했을 때 0을 갖게 한다. 그 다음 자 우리 균제 상태의 조건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솔로 모형의 균제 상태 뭐였습니까? S, FK와 N, D, G, K가 같은 상태. 자 FK는 1인당 생산량 또는 1인당 소득이었죠. S는 저축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의 저축률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1인당 저축이 되겠죠. 이거는 N, D, G, K다. 자 이때 분명히 S, FK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인당 저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1인당 소비는 1인당 소득에서 1인당 저축을 빼면 되죠? 그런데 1인당 저축이 S, FK이니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보자. 대입해보자. 그래서 1인당 저축은 S, FK로 쓸 수 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S, FK는 잠시 전에 뭐라고 바꿨습니까? N, D, G, K. 바로 S, FK가 1인당 저축이기 때문에 분명히 N, D, G, K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Y에 해당되는 것만 뭔가 다르게 바꾼 다음에 이걸 극대화 차원에서 미분에서 0만 들면 바로 그것이 뭐다? 황금률의 상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Y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개념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황금률 논의는 성장 모형 중에 솔로 모형에서 논의됐고요. 자 우리 솔로 모형은 아시다시피 솔로 모형은 1차 CD를 가정했었죠? 1차 CD. 자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차 CD의 속성 다섯 가지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3번과 4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차 CD의 속성 다섯 가지 중에 3번과 4번 여기다가 별도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자 3번 어떤 내용이었었죠? 맞습니다. 오일러의 정리를 만족한다. 오일러의 정리를 만족한다. 자 우리 오일러 정리를 함은 생산물을 생산요소 제공자한테 분배를 해요. 가령 노동 제공자, 자본 제공자. 자 뭐에 따라 분배하자? 그들의 한계 생산성. MPL 여기는요. MPK. 이렇게 분배를 해서 다 더하면 Y를 전부 다 분배하고 남겼다. 이게 뭐였습니까? 오일러 정리였었죠? 그래서 우리 1차 CD는 오일러 정리를 만족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잠시 해가 이렇게 변형을 할게요. 여기다가 P를 곱하고 P를 곱하고 이쪽에 P를 곱해도 전체 값에 차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우리 이거 뭐였어요? PNPL 다른 말로 VNPL. 우리 미시에서 VNPL은 W 임금이었거든요. 그러니 임금에다가 자 노동 공급량을 곱하면 이게 뭡니까? 그게 노동소득이 되죠. 노동소득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PNK에 PNPK에 K를 곱하면 네 바로 자본소득이 됩니다. 자본소득. 이 두 개를 더하면 뭐 됩니까? 총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솔로 모형은 1차 CD를 가성했었습니다. 1차 CD. 우리 전형적인 CD형 함수. 자 Y는 자 L과 K의 곱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죠. 자 우리 A를 붙여주고요. 지수 알파와 베타를 추가한다면 붐의 솔로 모형은 1차 CD를 가정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합이 반드시 1이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도 1인당으로 한번 만들어서 표시합니다. 솔로 모형은 총생산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1인당으로 바꾸기 때문에 1인당으로 바꿔볼게요. 자 양쪽에 1인당 만들기 위해서 L로 나눠보겠습니다. L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P는 소고되니까 이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L분의 Y 이게 뭡니까? 1인당 소득. 스몰와이러스죠? 자 이쪽은요. 이 L과 L이 없어지니까 MPL만 남습니다. 이게 뭐예요? 1인당 노동소득이죠. 그럼 얘는요? 자 L분의 MPK에 K를 곱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1인당 자본량이죠. 그래서 MPK 곱하기 스몰 K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양쪽을 더하면 Y가 된다. 자 이때 우리는 이런 걸 뭐라 합니까? L로 나눴기 때문에 1인당. 여기는 1인당 소득이 되고요. 자 얘는요. 1인당 노동소득이 되죠. 노동소득이 됩니다. 자 얘는요. 자 L로 나눴으니까 1인당 자본소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노동소득과 1인당 자본소득이 합이 1인당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1차 CD는 오일러 정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에서 뭐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때 스몰 Y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 해보자? 이 Y에 대입해보자. 이 Y에 대입해보자.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Y 어떻게 해요? MPL 더하기 MPK의 K를 곱한다. 자 MPL에다가 MPK의 스몰 K를 곱하면 이게 바로 스몰 Y가 된다. 자 드디어 우리는 1인당 소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1인당 소득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1인당 저축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걸 빼면 이게 뭐다? 1인당 소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 구해놨으니 마지막 단계 뭡니까? 극대화 즉 미분을 통해서 0을 만들자. 이 함수를 미분합니다. 그래서 뭐를요? 스몰 K로 미분하게 되면 이게 0되게 하는 값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황금률 존재 상태를 얻을 수 있다. 자 이거 K로 이거 미분하면 이건 K가 없으니 없어지죠? 이건 K로 미분하면 N, P, K 남네요. 그 다음 빼기 N, D, G, K로 미분하면 N, D, G 얘가 0된다는 말은 결국 N, P, K와 N, N, D, G가 같다는 조건이죠. 그렇죠? 드디어 개념에 의한 조건 N, P, K는 N, D, G를 뭐였습니까?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건을 지금 뭐한 겁니까? 증명을 했죠. 그래서 수리적으로 황금률의 조건은 N, P, K는 N, D, G가 됨을 깔끔하게 증명해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과제가 뭐냐? 그래프식으로 그래프식으로 한번 뭐 해보자? 도출해보자. 그래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마지막 이 경제학적 의미를 뭐 하자? 도출하자. 그래야 우리 문제를 똘똘히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자본소득 분배율과 저축률이 같아지는 게 황금률의 경제학적 의미인데 왜 되는지를 지금부터 그래프식으로 증명해 보려 합니다. 자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요거 그래프 그리실 때 정사각형으로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아주 이쁘게 나와요. 자 X축은 스몰 K 1인당 점원형이었죠? Y축은 스몰 I 1인당 생산량이었습니다. 또는 1인당 소득이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실 때 정사각형 칸을 한번 밑그림 차원에서 그려볼게요. 정사각형으로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을 한번 안 들어보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이어보세요. 오케이. 요거 한번 이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평행되게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 요겁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를 예. 동그라미 칠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네이밍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위에 있는 이게 뭐냐. Y는 FK 1인당 생산함수가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건 뭐냐. 여기다가 스몰 s 저축률을 곱해서 1인당 저축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요거는 NDG K다. 라고 쓸게. 그래서 요기 있는 요 기울기가 NDG 가 되는 겁니다. NDG 자 이제 그러면 요 정도 네이밍을 한 상태에서 우리는 반드시 체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핑크를 먼저 쓸게요. 여기서 요 상태에서요. 요 1인당 생산함수 곡선에서 요 한 점에서 요 직선 우리 뭐라 불러요. 접선이라고 하죠. 우리 1차 CD에서는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 오일러 정리에 요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뭐하자. 고대로 연결해 볼게요. 요것이 뭐다. 요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러면 보세요. X축을 스몰 K 라고 하고요. Y축을 스몰 Y 라고 하고요. 그러면 뭡니까. 기울기지. 그래서 요게 기울기인데 뭐다. MPK다. 그러면 요거 뭡니까. 절편이죠. 요기가 MPL이 되는 겁니다. MPL이. 지금부터 요 그래프를 독해하면서 마지막 증명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두번째 색깔 노란색을 꺼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뭔가요. 당연히 당연히 1인당 소득이죠. 얘는 1인당 소득이 됩니다. 1인당 소득. 자 이거 뭔가요. 1인당 저축 함수가 없으니까. 1인당 저축이겠죠. 1인당 저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뭔가요. 1인당 소득에서 1인당 저축을 빼면 맞습니다. 1인당 소비가 됩니다. 1인당 소비. 그런데 요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균제를 뭐라 부른다고요. 황금율이요. 황금율이요. 자 그러면 왼쪽은 세번째 색깔 녹색으로 표시합니다. 자 당연히 얘는 뭡니까. 1인당 소득입니다. 1인당 소득. 자 이거 뭔가요. 즉 NPL 값이죠. 잠시 전에 제가 NPL은 뭐라 했습니까. 1인당 노동소득이요. 아 여기는 1인당 노동소득 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뭔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1인당 소득에서 1인당 노동소득을 빼면 1인당 뭡니까. 자본소득이죠. 여기는 1인당 자본소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수리적으로 황금율 균제를 어떻게 정했었습니까. 바로 여기죠. MPK와 NDG가 뭐하다. 같다. 그러면 이 기울기와 이 NDG 이 기울기가 같아. 그러면 이게 두 개 뭡니까. 평행이 된다는 거죠. 그때의 이 균제가 황금률 균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와 이것이 같다는 것은 자 자 보세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해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체가 1인당 소득으로 같기 때문에 나머지 값도 서로 뭐해야 됩니까.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걸 지금부터 수식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황금률 균제에서는 MPK와 NDG가 같아짐으로써 요폭과 요폭이 같아야 됩니다. 요거 뭐예요. 1인당 노동 소득이 됩니다. 1인당 노동 소득이 됩니다. 자 얘 뭡니까. 1인당 소비가 됩니다. 이게 같은 상태다. 그렇죠. 더불어서 얘와 얘도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1인당 자본소득이었어요. 1인당 자본 소득 이었습니다. 1인당 자본 소득 자 그런데 이거 뭡니까. 1인당 저축 이죠. 1인당 저축 자 우리 지금 그래프식 도출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면 되냐면요. 서론에서 마지막에 주장했던 요 내용을 증명하면 되거든요. 요거 증명이 관건입니다.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1인당 자본소득은 뭐였어요. 여기 있네. 1인당 자본소득은 MPK의 K를 곱한 거예요. MPK의 스몰 K를 곱한다. 자 1인당 저축은요. 1인당 저축은 SFK이죠. SFK입니다. 이게 같은 상태가 황금율이잖아요. 그러면 FK를 옆으로 넘기면 요렇게 되네요. FK분에 뭐가 되는 겁니까. MPK 곱하기 K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만 독해하면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1인당 생산량 1인당 소득이고요. 이게 뭡니까. 1인당 자본소득이에요. 그러면 1인당 소득에서 1인당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뭐라고 합니까. 이걸 자본소득 분배율 이라고 한다. 자본소득 분배율 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스몰 S는 우리 개념상 뭐였습니까. 저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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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서론에서 언급한 것 중에 마지막 단계를 뭐였습니까. 황금률 균제는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균제로서 조건은 MPK는 NDH다. 경제학적 의미는 뭐다. 자본소득 분배율과 저축률이 뭐하다. 같다.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최종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황금률과 관련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 내용은 반드시 체크를 해 두시면서 무한 반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솔로 모형은 원칙적으로 1차 CD를 전제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 합이 얼마였습니까. 1이다. 자 그런데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솔로 모형 1차 CD 때 이 알파는 뭐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노동소득 분배율 이었죠. 노동소득 분배율 자 그러면 베타는 뭐였습니까. 자본소득 분배율 이었어요. 자본소득 분배율 자 그런데 황금률 균제는 1차 CD 조건에 자 무엇까지 얹으면 되는 겁니까. 황금률 균제는 서론에서 마지막 조건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소득 분배율 누가 같으면 된다. 첫 이 자본소득 분배율이 누구랑 같으면 된다구요. 저축률과 같으면 된다. 우리 경제에서 저축률은요. 한계 저축 성향이라 부르기도 해요. 한계 저축 성향 자 그런데 우리 경제에서 한계 저축 성향에 한계 소비 성향을 한번 더해봅시다. 한계 저축 성향에 한계 소비 성향을 더하면 이 값도 우리 얼마였습니까. 1이 나왔었죠. 우리 IS 곡선 공부할 때 했었어요. 그렇다면 요 두개 더한게 1인데 이거 두개 더한 것도 1이에요. 그런데 한계 저축 성향은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저축률로 부르는데 얘가 얘와 같다면 결과적으로 얘와 얘도 뭐해야 됩니까. 같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 한계 소비 성향은 다른 말로 소비 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소비 그러니 소비 율과 누가 같아진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이 같아진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솔로 모형의 황금률 균제는 1차 시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알파는 노동소득 분배율 베타는 자본소득 분배율이고 합쳐서 얼마 나온다. 두개 값이 1이 나옴을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황금률 균제는 저축률 다른 말로 한계 저축 성향이 자본소득 분배율과 같다. 잠시안에 증명했었죠. 그렇다면 이거와 이걸 더한 게 1이 된다면 결국 두개 같다면 얘도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황금률 에선 어떤 조건도 도출해낼 수 있다. 노동소득의 분배율과 누가 같다요. 소비율이 같다. 이것까지를 정리해 두시면 완벽한 황금률 총체적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담고 있으셔야 우리 잠시안에 언급했던 문제를 아주 편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우리 황금률 균제는요. 어쨌든 우리 국립외견 5급 시험 문제 킵니다. 반드시 이 정도 내용은 평상시 무한 반복을 해두시길 바라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 한글자막 제공